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는 양면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합격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시험은 참 고마운 시험이죠 이 시험 때문에 내가 좋은 학교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은 참 고마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불확격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시험은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못된 것이죠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불확격해서 쓴맛을 받기 때문에 너무 시험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시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싫어하고 안 만났으면 좋은 것이지만 잘 통과한 자에게는 시험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자 이런 말씀을 증거해도 우리는 아멘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증거를 들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집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머 축하해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도 시험 들고 싶은데 아유 집사님 복받았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벌써 표정관리에 들어갑니다 같이 공감해 주기 위해서 슬픈 표정을 짓죠 아유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그 시험거리가 왜 생겼대? 하면서 그 시험의 원인과 그 시험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또 욕도 하고 또 같이 아픔에 공감하기도 하고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며 위로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시험은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시험과 맞닥뜨려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당연하게 오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자가 아니라 시험이 올 때마다 잘 감당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될 이 방법은 바로 시험을 피하고 또는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깊이 빠져들어서 넘어지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또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시험 속에 혹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하시고 또 극복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시험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사도바울은 먼저 오늘 10장 이전에 8장과 9장을 통해서 한 큰 사건을 줄기 삼아 계속 연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큰 소랑거리가 되었고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도축업자들이 고기를 먼저 우상재단에 받친 다음에 소매상에 팔고 또 소매들이 팔았던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도축업자가 다 그렇게 우상재물로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냥 도축된 고기들이 시장에 그냥 흘러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인들은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이유 또 순교했던 이유가 바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쟁이 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받쳐진 고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 모든 고기를 안 먹겠다 차라리 그럼 죄짓지 않겠다는 거죠 사도바울이 여기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받쳐졌는지 안 받쳐졌는지 알 턱이 없으니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를 먹지 말자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고기든지 아주 기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뒤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제가 이 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아니 사도가 되어서 요즘 말로 어떻게 단임 목사가 되나 가지고 아니 그까지 고기 안 먹으면 어때 혹시라도 우상에게 받쳐진 고기가 고기 있으면 이게 죄짓는 건데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실족하고 시험에 빠질 성도가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냥 거기서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본 분명한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은 내가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만약에 한 성도가 그 모습을 통해서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면 나는 이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개인의 시험, 교회의 시험, 어떤 가정의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 결과를 한번 미리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고집부리고 싸우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면 참 하나님 편에서 어려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다면 죄가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험에 진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 싸웠는데 상처뿐이고 결국 우리가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아주 좋은 결혼식장에서 와인을 한 잔씩 딱 따라주는데 제 자네도 이렇게 딱 따라주더라고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웠는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한 잔 이 정도 마시면 운전할 때 괜찮습니까? 진짜 몰라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안 됩니다 이 정도 마시면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포도주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저를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마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텔레비전 축구 보시면서 치킨 시켜놓고 맥주 한 잔씩 하는 거 그거 죄입니까?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음주는 죄가 아니지만 술에 취해서 죄를 짓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김에 사람을 때리거나 실수를 저지르면 그게 음주가 죄가 아니라 음주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 자체가 죄가 아니라 시험을 준 사람이 죄의 원응이 아니라 시험에 빠져서 내가 넘어지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거 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시험의 본질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경제적인 시험, 환란,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주어지는 질병의 환란 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 우리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가족들이 내 친한 친구가 나에게 막 송곳으로 찌르는 말을 해가지고 시험에 확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상처를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혹시 겪고 계신 분들 그 겉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건 분명히 시험에 넘어진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악한 마귀는 그런 경제적인 환란, 육신의 아픔 누군가를 통해서 주는 상처난 말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서 멀어지게 만나면 마귀는 성공한 거죠 그것이 시험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바울이 주신 메시지는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에 빠져서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오늘 이 땅의 이 시대의 교회들의 상황도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시험의 문제에 맞닥뜨리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시험의 정체를 잘 살펴보고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인가?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 고린도도서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함과 같으니라 어떤 배경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밑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때 더 모세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너무나 불안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뭔가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급해서 이끌어낸 신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을 때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도 이틀이나 더 그곳에서 모른 척 지체하시는 정말 우리 섭섭하게 짝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죠 평생 신앙 생활을 해왔고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다른 사람 걷지도 않아야 될 그런 경제적인 아픔, 자식들의 아픔 육신의 아픔들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물질, 보이는 권력 하나님보다 이 돕는 사람들이 나를 더 빨리 도와줄 것 같아서 사람 앞에 가서 매달립니다 사람 뒤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셔도 모세가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아도 절대로 사람이 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시험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고린도도서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모합 땅에 있을 때에 모합 여인들과 함께 음행합니다 같이 우상, 숭배하고요 영적인 음행 또 육체적인 음행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만 4천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본능을 이용한 그런 유혹들이고 시험들입니다 우리는 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내 결심으로 이 욕구를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위도왕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이 순간적인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가늠죄와 연달아 짓는 살인죄까지 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좀 자기를 건져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렇게 비통해하면서 가슴을 쥐어뜯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린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사단 마귀는 분명히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라는 거죠 이 일들을 육신의 본능대로 행했을 때 이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본능대로 행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지 않고 이것은 그냥 인간에게 주신 당연한 모습이다 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죠 내가 식탐이 있나봐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탐은 그게 죄까지 되지 않는 거죠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육체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졌을 때 결과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이 죄의 유혹, 육체의 유혹들을 다 오늘도 분별하시고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가면 수고해서 짓지도 않은 농사도 안 진 만나가 쏟아져 있습니다 때로는 메추리 알도 먹게 하고 메추리 고기도 먹게 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육식도 먹게 하시고 만나도 먹게 하시고 반석의 물을 터뜨려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평탄한 생활을 합니까?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이 되니 은혜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날마다 받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일상이 된 것들은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만나 처음에는 감격했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꿀송이 같은 만나가 맛이 박한 식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내 입맛 때문일까요? 은혜가 은혜가 아닌 것이죠 남편이 성실하게 정말 10년, 20년, 30년 동안 추위와 피바람 다 이겨가면서 월급봉투에 또 막 또 막 월급 갖다 둘 때 처음에는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나도 일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다가 한 20년쯤 받다 보니까 월급이 적은 것이 슬슬 불만이 나오고 다른 사람 생각이 나고 받아도 전혀 감동이 없고 불평이 나온다면 역시 고마운 일상이 일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육신이 너무 건강해서 오늘도 아프지 않아요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받고 싶은 은혜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아파서 병원에서 몸부림치면서 내 발로 걸어서 오늘 원천교에 가서 예배 드리면 소원이 없겠다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받은 일상들의 은혜 이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받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불뱀의 보호막을 다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지금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많아요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우리는 망가지고 깨워지고 상처 입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평범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순간 보호막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불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들 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인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때 이 시험거리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하울이 이 구약의 예를 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고림도두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먹동으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여 부르셔서 바로와 싸우게 하시고 그 고생시켜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자기들을 가난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고마워하지는 않고 모세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항한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올 때 대항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을 시험한 이 사람들은 불평에서 시작했습니다 불평은 혼자 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아유 투덜투덜 투덜투덜 그냥 혼자 한 말이에요 그런데 원망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원망은 사람들을 모으게 돼요 혼자 불평하는 거 혼자서 사킬 수 있고 주변 사람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게 되면 동조하게 돼요 야 교회가 뭐 이래? 아니 우리 아빠는 뭐 이래? 아니 당신은 왜 이래? 야 너는 왜 곧다이로 사니? 김지수아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정지하게 되고요 자기랑 맞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끼리 편을 가리게 돼요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죽을 듯이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원망의 무서운 힘이에요 여러분 원망은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질병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1만 5천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불평은 투덜투덜 몇 번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입술을 열어 누군가를 향해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질 때 예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세력들이 나도 모르게 붙게 되고 그것이 같이 망하게 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타당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할 만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를 원망하고 저주할 때 누구든지 나도 그럴 거야 당연해 당신이 당한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라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뭐냐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방법밖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끔찍하고 부끄러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꼭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도 다 광야에서 죽은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망가지고 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험에 빠지는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존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주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도 일부 딱 앞에 부분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까지만 하면 정말 마음이 씁쓸할 텐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다른 집사님보다 왜 나한테 이렇게 시험이 많아? 난 시험거리가 끊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번 고개 끄덕끄덕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험이 많아? 왜 이렇게 나한테 시험을 줘?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입고 계속 시험거리가 주어질 때 왜 나한테만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처음에 접할 때 제가 꾀를 한번 내봤어요 난 믿음이 커지면 안 되겠다 믿음이 너무 커지면 시험도 큰 게 온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믿음 좀 가지고 살아가면 큰 시험거리가 점점 많이 오는 것을 봐요 여러분 초신자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은요 작은 시험에도 너무 상처가 많아요 이를테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옆에 앉은 성도님이 자리 좀 비켜달라는데 안 비켜주고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 말 한번 상처 듣고 교회를 30년 동안 안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누가 좀 쌀쌀 맞게 대했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분의 믿음은 거기까지거든요 왜 많고 많은 오라는데 많은데 왜 여기 와서 내가 수모를 당해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더 큰 모욕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분이 몰라서 그러지 저분이 그냥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 좀 들성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왜 거기에 상처를 봐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당할 시험이 더 무거울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제게 후배 목사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여기 계시다가 담임으로 나간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그분들도 아주 자주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저는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떠난 분들이 다시 찾아올 때는 저하고 직함이 어떻게 바뀌냐면 형님 아우로 바뀝니다 형님 아우 이제 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형님 아우님 제가 이렇게 부르고 친밀하게 지내는데 형님 목사님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냥 미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별로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큰 목사가 되고 큰 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교회에 만족하고 지금 있는 수준에서 쪼그라드는 게 만족하면 시험 다 없어도 되는데 지금 이런 시험거리가 목사님을 강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큰일을 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야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입고 또 경제적인 환란 가운데에 너무 주님 앞에 섭섭하고 상처를 입고 육신의 아픈 것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정말 여러분 앞길을 갖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시험거리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직장까지만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주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진짜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쓰러질 때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시킨다고 야 이 짐 좀 들어봐라 엄마 가방 좀 들어봐라 야 이거 책상 좀 옮겨봐라 하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냉장고 옮기라고 시키진 않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또 다음 거 이제 네 살짜리 아이한테 콩나물 사오라고 저 신촌에 시장에 보내진 않잖아요 그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너무 힘들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이 과중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깡막혀서 정말 낙심천만해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문을 열어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시다 이 문을 열어야 돼 문 밖에 해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 앞에 서서 10년째 두드리고 계셔 안 열려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문을 막은 건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다른 문은 왜 이 문을 열어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막아놓으셨 때는 막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막으신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문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문만 그런 것일까요? 길도 그렇다는 거예요 길이 가다가 막혔습니다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막힌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든지 새로운 길을 뚫어주시든지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들고 고가도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토목 기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없는 길을 만들고 바다 위로 섬들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있는 길만 가라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막힌 길 때문에 없는 길 때문에 열리지 않는 문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또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시험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놀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지? 내 지혜가 아니야 내 말이 내 말이 아니었어 우리 수험생들이 특별히 예체능계에서 대학 입시를 놓은 친구들이 참 너무나 많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서 이제는 아주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가 된 것이 뭐냐면 아 목사님 내가 피아노을 치고 또는 연주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운동을 하고 이럴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굉장히 두려울 줄 알았는데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내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진짜 살만 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의 여러 가지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시험을 이기고 더 좋은 결을 얻는 비결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인지 알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른 해도 해봐도 없어요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본 14당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시험은 왜 듭니까? 시험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지면 시험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니까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기세만의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뜻대로는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내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잃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서두에서 이미 결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으면 시험에 빠진 것이고 시험 결과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왔다면 시험을 감당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육신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기도는 그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보좌의 그런 증거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험거리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경제적이든 또 육신의 아픔이든 또 마음에 상처 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직장 사람들 때문에 어떤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딤 때문에 육체의 어떤 본능으로 짓는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시험거리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분명히 마귀에게 진 것이고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 못할 시험까지는 주시지 않고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피할 길 다른 문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지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 다 이기시고 여러분 시험 이후에 주시는 예비된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